아 너무 와보고 싶었던 딤섬 가게에 왔어요. 여기 가게 위치가 좀 안쪽이라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길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 큰 길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 골목 정면에 꽌난 딤섬 이라고 크게 써 있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트남 사람들 밖에 없네 이렇게 들어오면 메뉴판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선풍기 바람 불어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보면은 요런 종류가 있다 여기도 요런 종류가 있다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또 뒷면에는 음료 종류도 보이고요 면도 이렇게 팔아요 고기도 있고 자 일단 저는 첫 방문이라 제가 예전에 홍콩 여행 갔을 때 자주 먹었었던 거 위주로 시켰어요 제가 지금 혼자 와서 일단 요거 새우 4개에 들어가 있대요 만두 4개 그래서 4만동 그러면 개당 개당 만동이란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에 개당 500원이란 얘기에요 그리고 또 요것도 하나 시켰어요 이거는 스겔 로프하고 슈임프 들어갔어요 이거 대피스인데 가격은 똑같아요 4만동 그 조개살하고 그 다음에 새우 들어간거 그리고 그 아래는 슈임프 폴크래요 이거 많이 먹죠 이거 슈음아이라고 해서 이거는 돼지고기하고 새우 들어간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시킨게 요거에요 스쿠이드 오징어 들어간거 세피스 4만동 그러니까 2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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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천원이네 와 어디가서 이걸 8천원 이렇게 먹어요 일단 옆 테이블 먹는거 보는데 퀄리티는 되게 좋아보여요 테이블에 앉으면 그냥 요런 그릇들 보이는데 이쑤시개 하고요 노란색이라서 뭔가 했더니 간장같아요 앞에 젓가락 있고 조용하게 먹고 싶은데 이 집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소리가 조금 시끄럽기는 해요 딤썸 가게라 그래서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구요 그래도 배탐에서 딤썸을 먹을 수 있다는게 어디에요 예전에도 딤썸 가게는 되게 많았는데 좀 퀄리티가 좀 떨어졌거든요 고기 안들어가고 막 밀가루 들어가고 여기는 뭔가 좀 다르겠죠 와 드디어 다 나왔어요 4개 시켰는데 이거면은 혼자서 먹기에는 충분하겠죠 뭐 모자라면 더 먹으면 되지 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번째꺼는 시우마이 돼지고기하고 새우 들어간거 4개 어우 짱짱하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 일단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음 맛있데요 음 자 두번째꺼는 학가워 먹이라는거에요 스코이드 사만동 3개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모양도 자 이거를 밥만 먹어서 아내를 보여 드려야 되겠다 뭐 다 붙었어 아 이게 우리께 이거 뭐야 지덧이야 뭐야 음 안에는 이렇게 오줌으로 꽉 찼어요 와 어우 맛있네 이것도 이거는 새우만 들어간거 작은 새우가 한 세네개 들어갔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음 새우로 꽉 찼어요 보이죠 와 좋네 이게 4만동이라고 하나야 이렇게 4만동이면 2,000원이죠 음 음 예상대로 역시 안에 작은 새우 한 4마리 5마리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는데 와 이 새우는 진짜 맛있다 옆에 봉사소리때문에 뭘 할 수가 없겠네 자 다음 이거는 조갯살하고 새우에요 보이시죠 이거는 뭐 안에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 어차피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괜히 맛있어 보여요 음 아니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 고수가 들어갔네 파란게 고수에요 파란게 고수에요 안에 고수가 들어갔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고수를 아예 적응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 고수는 조금 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고수 싫어하신 분들은 이거 안 시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꽉 찼죠 아주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시켰는데 저는 베스트 뽑으라면 요거 새우 파까오 떰이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요거 멀리 보이는 거 두번째는 요거 돼지고기 세번째는 요거 고수 들어간 거 마지막 와 너무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근데 아마 배가 많이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좀 양이 좀 있기는 있어서 일단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뭐 물론 제가 새우도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예요 요거 일등 만두 알 하나당 새우가 다섯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 어우 씹는 맛도 좋고 간장 안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암튼 잘 먹었고 다음에 오면 또 다른 종류로 한번 시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잘 먹었습니다 요 만두 표시가 보이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 바로 옆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웠어요 제가 앉은 쪽은 바깥쪽 네 접시 먹었으니까 4만동 곱하기 4개 16만동이죠 지금 20만동 줬어요 역시 이렇게 만동짜리 4개 얻어졌어요 4만동 아 16만동이면 8,000원 요거 네 접시 퀄리티 좋은 딤썸 8,000원 아 여기 너무 좋네 잠시 쉬었다가 4시 반에 다시 오픈을 하네요 그걸 모르고 30초 전에 왔다가 딴 데 가서 그냥 대기 하다가 왔어요 두 번째 날이고 첫 번째 날 뭐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시킨 게 뭐냐면 요거 요거 새우하고 옥수수하고 뭐 이렇게 튀긴 거래요 괜히 먹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요거 역시 또 새우 4만 5천동짜리 중간에 있는 거 보이죠 방권 똠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시켰고요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망고주스는 지겹고 여기 패션프루트이 맛있더라고요 베트남 보니까 그래서 요거 2만 5천동 1,300원짜리 하나 시켰어요 자 주문한 거 중에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이거 그릇 엄청 뜨겁네 이거는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듯한 그런 비주얼 안에 새우가 들어간 거 이거는 너무 흐물흐물거린다 한번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있고요 아 맛있다 이 간장이 맛있네 약간 중국 향도 나면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흐물흐물거려서 다 떨어져요 수저로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음 음 간장이 맛있네 살짝 중국 스타일의 돼지고기랑 같이 끓인 국물 간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것도 맛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새우 양도 많고 시피루 맛도 더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이거를 먼저 시키고 이 간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될 거 같아요 시키는 이 패션프루트 주스 나왔어요 아 이 까만색은 수저구나 이걸 잘 섞어야겠죠 아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아 맛있다 아 근데 저한테는 좀 너무 달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언제 패션프루트 주스를 또 먹어보겠어요 한국 가면 그냥 뜯으면 전부 다 새우니 와 보이시죠 세상에 이거는 위아래로 섞어야 돼 아래는 지금 상당히 진한 맛이 있고 위에는 얼음만 있어서 위아래로 섞어주시면 이게 뭐야 간이 맞다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맛이 있어서요 위에는 싱겁고 아래는 너무 진하고 아 이렇게 먹으면 진정한 단짠단짠이네 이거 먹고 패션프루트 주스 한 잔 먹고 자 세 번째 거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거 옥수수하고 새우튀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요네즈하고 여기 베트남식 핫소스가 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한입 겸으로 먹어볼게요 아 뜨거 이렇게 생겼네요 옥수수하고 새우 가른 거 나름 괜찮은데요 새우하고 옥수수 이런 거 씹히는 맛도 좋고 뭐 이런 메뉴는 한국에서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처음 보죠 자 이렇게 덤플링 3개 하고 패션프루트 주스 하나 하고 해가지고 금액은 이렇게 나왔어요 155,000원 그러면 얼마냐 대충 한 8,000원 정도 되겠네요 덤플링 싸게 먹었죠 자 이제 저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집은 퀄러티 있고 진짜 맛있다 단앙 호호 택시 쇼라요 해보내자 넣어 전체 해외 어색 랩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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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